출발 너희는 이 기회의 몸 잘 있지? 키가 살아있고 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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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앞에 팀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몇 개월 전 몇 년 정도 소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제작진에게 다시 한 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각자 자신의 맡은 일과 이름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뮤직비디오에 연출받습니다 김성민아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뮤직비디오에 연출받습니다 서병보 선생님입니다 우리 탈의한 뮤직비디오에 연출받으시는 우리 육호영 도망가있으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뮤직비디오에 연출받으시는 김비경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모두의 재난 개인차단을 잘 하겠다면 그간 여러분에게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수용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